영광 아줌마들한테 고유인데 왜 이리 안 먹어 이거 좀 주세요 영광 아줌마들한테 다 해줄게 영광 아줌마들한테 프로필 올린대 잘나오게 한 번 표자 보자 아이 노인들 태짱 노인네들 형태기가 왜 와 아이 안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뭔들 하고 있어 형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줄 하고 있어 지금 동영상 찍고 있잖아 필름 올릴라고 너는 왜 이리 좀 봐 꼴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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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